아라비야투 4시, 알카미사투 5시 되겠죠? 다시 아라비야투 4시, 알카미사투 5시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6시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아사디사투 6시, 아사비야투 7시, 아사미나투 8시, 아타시야투 9시, 아시라투 10시 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. 그대로 외워야 돼요. 자연스럽게는 할 때까지. 어떻게 해요? 7시면 아사아투 아사비야투 6시면 아사지사투 9시면 아타시야투 10시면 아시라투 1시면 와이다투 2시면 사니야투 4시면 라비야투 다섯시면 알카미사투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. 제일 좋은 게 그래서 회화할 때 계속 쓰면 돼요. 이거는 계속 쓰면 돼요.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셔서 혹시 모르시는.